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신흥주공이나 이런 데가 지금 분양가 대비 지금 2배 이상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프리미엄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면요. 성남시 수정구 수진 일동 수정구 수정구수에도 좋을지 분석 도와드리죠. 대표님. 여기가 지금 입지를 보니까 입지를 보니까 지금 지하철 끼고 8호선 라인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모란역이 또 근처에 있네요 그죠 여기는 또 분당선 라인까지 지나가잖아요 W역세권 그래서 지하철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가 신흥 1구역이고요 여기 아직 지금 구역 지정 됐나요 혹시 12월에 구역 지정한다고 12월에 구역 지정은 지금 예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피가 좀 많이 붙은 것 같아요 피가 좀 붙은 것 같아요 아 프리미엄이 좀 붙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이 좀 붙어있는데 과연 이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신 거네요 그죠 답변부터 드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프리미엄 얘기하셨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도 마찬가지로요 여기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은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그죠 내 간정평가 금액 대비 내가 웃돈을 주는 게 프리미엄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 최근에 지금 성남 부시가지 일대에 성남 부시가지 일대에 신규 아파트들 들어선 것들 몇몇 있죠 신흥주공도 재건축이 됐고요 그죠 이런 데들 보면 분양가 대비 지금 거의 다 두 배 올랐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신흥주공이나 이런 데가 지금 분양가 대비 지금 두 배 이상이 올랐잖아요 자 그러면 이 프리미엄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면요 어차피 여기 수진 1구역이나 신흥 1구역이나 이런 데가 개발이 되게 되면요 어차피 신규 아파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당연히 신규 아파트가 두 배가 올랐으니까 이에 걸맞게 프리미엄도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어때요 개발 사업 절차에 따라서 피가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아직까지는 구역 지정 전이잖아요 그죠 구역 지정 전이면 앞으로 구역 지정 이후에도 이 프리미엄은 주변에 새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으니까 그 정도의 프리미엄은 부태화된다는 거죠 즉 사업이 진행이 될수록 구역 지정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이 될수록 프리미엄은 이제 앞으로 붙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이 아닌 게 아까 제가 다른 시청자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의 입지가 또 가장 중요해요 입지가 그죠 자 그런데 이 성남 9시가지 일대를 보면 대부분들이 지금 8호선 라인 쪽으로 해서 지금 먼저 사업이 빠르잖아요 그죠 이 8호선 라인 산성역 부근 단대 오거리역 부분 8호선 라인 쪽으로 해서 지금 재개발 사업들이 좀 빠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입지가 또 분당성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입지잖아요 강남 접근성에 상당히 좋죠 그죠 강남 접근성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개발만 되면 개발만 되면은 분당성까지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이 아주 좋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성남 9시가지 일대가 우리가 2000년도 중반에 좀 어려웠다가 그죠 어려웠다가 최근에 여기가 이제 이 성남 9시가지 일대가 최근에 이제 지금 개발의 탄력을 말해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어떻게 보면 재개발 시장에 있어서 재개발 시장에 있어서 여기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이게 성장기 시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투자라는 거는 지역이 성장할 때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성장기 시장의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수진 1구여 예 입지적인 여건도 상당히 좋고요 예 그 다음에 프리미엄은 어쩌고 모든 재개발 지역은 프리미엄은 붙는 거예요 새 아파트가 될 거니까 그죠 예 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